비가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어젯밤에 조금 내리다 말았죠? 대통령이 화물양대 파업이 일정에 기달라고 되긴 했는데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글쎄요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금리과 보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지금 뭐 사례론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흠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언론에서 낙토정상회의 상일정상회담을 안하는 분야는 양농이 조율이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강대 진영이나 유동의 경제적 배타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에 해양고사 이런 게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글쎄요 외교 문제가 아직 정해지기 전에 확인해드리고 이러기는 좀 어렵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혜정 씨 명칭이 공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장점이 얼른 나는데 국민 공모하는 국민이 퇴색된다라는지 글쎄요 국민 공모로 인해서 올라온 명칭에 대해서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퇴색 하여튼 저희는 언론에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은 그냥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사님 일정이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분석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사님 양산회는 언제쯤 하신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여사 그 운영하시던데 직원들이 본 일정에 공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설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민주당에서는 뭐 비선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선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같이 간 모양인데 같이 간 모양인데 그러면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대통령님 아크로디스타에서 지금 맞불심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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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